셀프대차 1인 크리에이터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빛나는 하룸님 걸어오고 계시는데 굉장히 크게 빡빡하게 마련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 한 25업체 정도 참가를 했고 오늘 혹시 오 페페 형님 오시네. 페페 형님 지나가시죠. 그래서 오늘 많은 브랜드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집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채널을 다해서 제가 이 행사의 분위기를 최대한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마포라 데이 인 4회 엑시멈 크루 정기 모임 겸 이 성대한 행사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확실합니다ange점 firm 인사드리긴. 안녕하십니까 엑시멈 크루 구독자 여러분. 저 세얄란 광동규입니다. 세얄란 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포라 데이 왔어요. 이선님 일로 오세요 빨리.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얄란 이육성 입니다. 자 박예언specific 주변하는 의상이다 아, 아, 아시는군요. 오늘 유튜버분들이 엄청 많이였어요. 한 20명 넘게 오셨는데 뭔가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 브랜드와 이 일반적으로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2024년 이 뜨거운 여름을 새할랑 강대팬들 때문에 지금 오프닝 멘트를 좀 끊었는데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지금까지 일반적인 행사들은 유튜브를 그냥 홍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도 좀 많았고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애로 상황도 많았거든요 이게 비단 저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뭔가 할 말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기존에 이제 그만두고 막 포기하던 그런 디테일링 세차 유튜버 분들에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마프라 김민정 과장님이었죠 이제 부장님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아주 건의를 했어요 우리 유튜버 분들 위신 좀 생각하려고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디바텍입니다 패드 전문 업체고요 저희 마프라 데이트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잘 차려진 이 축제의 마댕인 만큼 저희도 잘 놀다가 가겠습니다 저희 디바텍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작이 펍냄스를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작이 펜션 갑니다! 이겁니다! 마프라 데이 팀은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마프라 데이가 세번째, 3년째 이럴 때 오늘 최대 규모의 행사를 준비한 만큼 마프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프라 코리아의 주작이죠 우리 이재열 대표님을 고단으로 모셔서 화면에 참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마프라 코리아 이덱입니다 또 왜 이뿐일 수 있을까요? 안녕! 마프라 데이 나버린! I can't believe it! Oh my god! So many people! 우리 데이는 이탈리아 마스턴팀에서 그리고 알람 같은 경우는 마프라 아시아 마스턴팀으로 이번에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얌우싱잠 아시아 제 첫번째 마프라 데이 그리고 я 매우 사랑하여 모든 nest이라고 여러분의 워 Bjều기 이 노래에 대해 오랫한 일처럼 이날의 Vanc이 여러분도 지받고 자동으로 인간 되어있습니다! The organization respect.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such a good organized event like this. Let's keep it up in the future and let's everybody have fun.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u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veryone. We appreciate you. We appreciate you, too. We appreciate you. Thank you everyone. We really appreciate you. We all have to see a lot of work. After the last few hours, we have a long time. We have a lot of fun. We have lots of work. 저희에 엄청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집에 들어가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을 하나? 이런 현사가 현사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오는 토요일에 낮이 좋은 날에 개인적인 일정도 많으셨을텐데 이 멍몬까지 오셨던 모든 분들 정말 다 즐겁게 노신다고 오신 거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 중앙을 하면서 저희 목적이라 정말 즐거워 신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멍청 자체도 가장 즐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오신 분들 신나게 즐기다 가셔도 저 정말 많이 즐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나게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수현 대표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도 바이오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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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라인랜드에서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가요 오 좋아요 어떠셨어요? 대충가요 봐봐 Gi-chan bean drowned 봐봐 Veterinary 안 학교 and 1주일 저는 blocking 현재 Margari Cher 경고 nehmer 고마 그리고 워터풀! 워터풀!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엔딩팀 형님. 반갑습니다. 나 신난다는데 놀러가시면 되세요. 일단 돼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낸 두고 크게 한 번 해서 연락을 드릴 때 되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시멀 크루 성공! 안녕하세요. 셀프 세차 1인 크리에이터 3년차 유튜버 엑시멀 크루 엑시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마포라데이 즐겁게 즐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안전 세차에 대해서 강연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냥 내려가게 남겨옵니다. 네. 여러분들 세차님 경건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세차님 경건하게 안녕하세요. 디테일링 유튜버 백시료세 태용기고요. 이게 시간이 짧아서 여러 인사인데 제가 원래 워낙 설명 중이라 보니까 또 하나 시작하려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시작 안 하고 저희 오늘 대표 몇 시였더라? 2시 2시 갔어요. 2시 갔어요. 6,7번 부스에서 저희 뭐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 와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글란치고요. 감사합니다. 작은 채널을 이렇게 풀어줘서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한번 즐겁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잘한다. 잠시만요. 여기 선거 다가세요. 선거 다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핫한 주수 대세의 수수 업무 좋은 통제링의 듀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만큼 싸게 싸게 만만히 구입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꾸며주세요! 그렇습니다. 싸게 싸게 많이 하니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 유튜브 채널 1년내 도웅재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 팬데들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알아봐주시고 인사해주시면 바로바로 드릴 테니까 여기 수현이 이렇게 해왔어요. 바로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모르겠지만 대전에서 할 수 없는 스물네살 세차가 있어서 놀랍습니다. 그렇게 안보이게 되면 스물네살 맞고요. 세차님을 좋아하고 세차를 좋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세차 환자들의 도와주만한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힝힝힝힝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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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미스입니다. 힝힝힝힝힝힝힝힝힝 저는 다티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조그만 유튜버 세차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차 응원합니다. 세차하면 세차됩니다. 아프리아데이 행사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겁게 즐기셨으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프라 행사 멀리서 오신 만큼 재미있게 즐기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프라 행사 에피소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도 도움되는 행사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SMR 감성 세차 유튜브를 갖고 있는 제로워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프라 행사 멀리서 오신 만큼 재미있게 즐기고 경평도 좋은 거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가 하고 있는 김오리오리라고 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댄터초이입니다. 제가 제일 빨리 봤다면 와아 하세요. 세차는 세차는 감성이다. 찌그러지 몸 복생이면 댄터초이예요. 감사합니다. 오연자TV입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오연자TV입니다. 오연자TV입니다. 세차 반응에서 다이아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오연자TV입니다. 오늘 반응입니다. 오늘도 잘생기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 까냐니 와우 자세히 보여줘야지 이야 새롭다 폴리싱 백뱅이라니 오 깜깜기 대박이다 시작 스페인님 보여줘 여러분 색차 안전의 필요성들에 연결을 해주시잖아요. 죄송한데 색차는 좀 덜 보인가요? 그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쳤던 방과 가서 찍었던 내신형 사진이나 혹은 제가 피부, 화학적 화상에 의한 그런 것들 피틸 장갑을 아무도 안 낄 때 제가 맨 처음에 끼고 핵스타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230편이 넘는 영상 내에서 항상 이렇게 정비를 착용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유튜버로서 혹은 제 개인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보복이가 되려고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 모양을 왜 끼게 되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간첩 여행을 시작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존의 KF 분석보다 더욱 큰 성능을 가지고 막아줄 수 있었고 세차장에서 좀 밑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시작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구독자세요. 아, 안이래도 있어요. 오, 멋있네. 예, 남미 서두를 수 있겠습니까? 잘해주세요. 아니, 저는 제가 선물로 한테. 오, 예, 좀 보셨는데요. 가파랑 놀라게 지금 난 쇼핑때나서 콜라맹이 빛이 나뿐게 득기 낯게 침신하는데 거리버린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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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릴만 아시며 방심한 자리에 춤추어 Oh I love it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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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가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심장은 태워 바람이 피하고 싶어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다가시며 정말 We are We are So long BOOM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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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대단해 DRIPPING LIGHTS PAINT THE SKIES ALL BECAUSE OF YOU DRIPPING LIGHTS PAINT THE SKIES ONLY YOU CAN MAKE ME MOVE DRIPPING LIGHTS PAINT THE SKIES DRIPPING LIGHTS PAINT THE SKIES ASSISTANT 행사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지금 자판기 뜯어서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창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네요. 맞춤형 렌트카 앤케어스 렌트카 저분은 여기 워시존 평택 고독점 저기 이선 님이고 여기 지금 뒤통수만 보이시는 분은 여기 평택 워시존 고독점 대표님이세요. 여기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다크콩이 아니고 욕조도 있네요. 이야 감성! 감성 좋아요! TV도 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영상 나타나고 됩니까? 어 영상? 어디에? 유튜브에 오오 된장술바 된장 술바 바프라데이! 바프라데이! 화이팅! 올해 2024년 바프라데이는 것으로 잠시만요 사장님 아저씨 사장님 아저씨 집사하시면서 잠깐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을 것으로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바프라데이는 2024년으로 마무리를 짓고 부산은 항상 양념장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따로 시켰는데 표정을 마셔봐